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표적으로 구린내 낳는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었고 그 중에서도 태양광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만금 육상태양광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건설사 대표가 시신으로 발견이 되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수사 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7시 정도에 전북 임실군 옥정호에서 건설사 대표로 추정이 되는 A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으며 경찰 측에서는 아직 신원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북 지역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마도 높은 확률로 건설사 대표가 맞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전북 지역신문도 보면 건설사 A씨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사업 관련해 가지고 비리 의혹이 있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해당 기사에 따르면 1200억 원이나 들인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에 군산시가 2021년 지역건설회사 연합제 두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발전설비 시공 등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 과정에서 군산시장이 입찰 가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 체결을 지시했고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군산시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최근에는 공사수주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한 명이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검찰 수사가 빨라지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의 대표가 실종이 되는 사건이 발견되었고 이번에 그로 추정이 되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굉장히 전형적으로 나라 세금을 자기들끼리 좀 돌려 먹으면서 밀어주고 끌어준 사건이며 사실 뭐 태양광 사업 말고도 눈먼 나라 또는 빼먹는 사업은 한두 개가 아니죠. 아무튼 해당 사건에서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지만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비리 관련해 가지고 철저하게 파헤치는 게 맞으며 보통 사건 수사 중에 관련자가 사망을 하면은 사건의 유야무야 덮이는 경우가 많은데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 사업 관련해 가지고 수사는 그런 식으로 대충 마무리가 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좌파진영 패거리들이 운동권 패거리들이 나누어 먹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었고 실제로 정권이 바뀌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태양광 발전 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 했었던 공직자라든가 공공기관, 시민단체 뭐 이런 이들이 수백 명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무원들이 더 해먹으면 더 해먹었지 덜 해먹지 않았었고 특히나 한국전력 임직원의 배우자라든가 자녀 등이 신고도 없이 사업을 한 경우가 182명에 달했으며 이 중에서 47명은 가족 명의까지 빌려가지고 직원 본인이 운영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한 대리급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 명의를 빌려가지고 발전소 6곳이나 운영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리한 부지를 선점하는 등의 이런 방식으로 8억 8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산업부가 소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사업에도 불법과 탈법 사례가 속출했고 사업에 참여한 농민이 2만 4천명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44%는 태양광 사업 제도가 시작이 된 후에 급하게 농업인 자격을 갖추어가지고 사실상 태양광 사업만 노리고 농업인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더라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태양광 사업을 가지고 나눠먹게 한 사례도 심각했으며 군산시에서 시장의 고교 동문이 1,270억원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업체 대표이사로 선발되었는데 이 사람은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시장 선거 운동을 잠깐 도왔을 뿐 해당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경력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군산시는 면접 심사에 추천 배수를 늘리는 무리수까지 써가면서 해당 자리를 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고 산업부 공무원도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시 동기인 담당 과장을 통해서 지자체에 용도 변경을 위한 유권에서 공문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은 이후에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재취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운동권의 대부로 알려진 허인애씨 같은 경우에는 녹색드림 협동조합이라는 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발효현미를 만들어서 팔던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갑자기 태양광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에서만 무려 37억원 이상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받아갔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운동권 인사라든가 친여 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3개 업체가 2014년부터 2018년 보급한 태양광 설비 7만 3234건 중에서 무려 45%를 3개 업체가 다 싹쓸이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튼 뭐 태양광 사업 관련해가지고 감사원이라든가 검찰 조사를 통해서 파면 팔수록 이거는 특정 지역이라든가 특정 진영, 특정 인사가 다 해먹은 것이 여기저기서 많이 드러났고 일각에서는 정치권하고 연이 있는 운동권 중에서 못 해먹은 사람이 바보가 아닌가라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에서 숟가락을 올렸던 가장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비리가 일어난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었고 실제로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30%까지 수준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목표가 과도했으며 더 나아가서 현실적이지도 않고 지금처럼 전기 수요가 폭증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이를 전부 다 감당하겠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도 머리가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여태까지 드러나고 있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본인들끼리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와 관련해가지고 검찰 등의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비리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파고 파다 보면 분명히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더 나아가서 문재인까지 연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대놓고 감사원에서 질문만 하더라도 무례하다라고 난리를 치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진행되기가 어렵고 또 솔직히 이번 정권에서 문재인에 대한 검찰 수사 의지가 있는지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는 바람에 검찰 수사 동력에 탄력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들 이번 사건의 머리라든가 몸통은 수사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밑에 있는 꼬리들만 좀 잘려나가고 태양광사업 비리가 많이 덮이지 않을까 뭐 이런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